오늘은 싱글벙글 르노의 근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르노에서 근무하는 한국 여성은 유튜브 동영상에 매갈 손가락을 잔뜩 집어넣었고 이 한국 여자는 자신이 fm인 걸 숨길 생각도 하지 않고 시원하게 매갈 손가락을 시원하게 보여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특정 손모양이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손모양을 시원하게 사용했다고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죠. 재밌는 건 이 르노 사건이 벌써 약 두 달 전에 사건이라는 거고 르노 사건으로 인해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매갈 손가락 때문에 헤어졌어 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르노 기사 보는데 매갈 손가락을 진짜 조롱하는 걸로 보이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남친이 굳이 왜 저렇게 사진을 찍냐고 말해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헤어지자 하고 왔어. 다른 남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연애 안 할 거임. 20대 30대 남자들 진심 망했네 수준이 충격적이라 슬프지도 않아 이런 멍청한 세계를 만난 시간이 아깝다. 라는 말을 하는 한국 여성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존나 화나서 와플 허버허버 먹겠다고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푸는 전형적인 한녀였으며 다른 한국 여성들은 르노를 부정적으로 본 남성들의 성기 사이즈를 물어보며 화끈한 성희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날 놈은 대추 만나자라는 식으로 그곳이 작으면 르노를 미워하는 남자라는 수준 낮은 발언만 하는 그녀들. 그와 동시에 르노 사건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여성들의 발언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들은 아주 재밌게 흘러가게 되는데 르노 때문에 남친이랑 헤어질 건데 내가 이상해 라는 여성의 글도 보겠습니다. 아빠가 준 차 몰고 다니다가 고장나서 이번에 차 바꾼다는 남친이 있음. 차 뭐 살지 고민하고 있길래 같이 언니아들이 다니는 위대한 르노차를 사라고 추천했는데 남친은 르노차 안 탈 거라고 말하더라고. 그냥 그런갑다 하려다가 왜 안 타냐고 물어봤는데 하는 대답이 르노 FM 논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더라고. 진짜 인터넷에서만 보던 한남충이 내 옆에 있었구나 충격받아서 너는 진짜 그 손가락 논란을 믿냐고 내갈 손가락은 절대 혐오가 아니라고 막 몰아했거든. 얘 입장은 비싼 돈 주고 차 사는데 굳이 FM 논란 있는 차 살봐에 그냥 현기차 산다고. 자동차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왜 돈을 주고 FM 소리를 들어야 하냐는 입장이더라. 솔직히 이런 일로 헤어질 거라 생각 못했고 이거 빼면 진짜 나랑 잘 맞아서 결혼이 하기도 했던 사이인데 헤어지는 게 맞겠지? 라는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상황은 아까 보여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게 뭔가 이용해 봄직하다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르노 차 안타는 한남들을 거르겠다 한남 거르기 쉬워졌다 르노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거르기 편해졌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이 먼저 남성들에게 르노에 대해 물어본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도 한남 만날 때 르노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야지.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의 사상검증용으로 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나도 이번 달 초에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본인은 곧 죽어도 르노 옹호하는 사람이랑 사귀기 싫다 말하더라고. 한남들 마인드 평균이 딱 저 정도 수준이다. 라는 여성들의 르노 사랑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한국 여자는 르노에는 쓰레기를 싸고 간 한국 여자일지 몰라도. 한국 남성들이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상검증의 장을 마련한 한국 여자인 겁니다. 여자친구 혹은 썸녀에게 다이렉트로 너 fm이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같이 지나가다가 르노 차가 보이면 너는 르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르노 차 별로야. 라고 먼저 말을 걸어봐서 여자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살펴볼 건덕지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르노는 전년도 대비 31%의 판매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야말로 한국 여자 한 명 때문에 회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죠. 오늘 저는 싱글벙글 르노의 근황과 르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하리보 구매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 만날 때는 르노로 사상검증하고 만나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세요.